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스 먼저 불러드릴게요. 호야 2, 동민 4, 카일 2, 윤 9, 두부 11, 노크 7, 카스토리 7, 벨로섭 0, 아이돈노래프트 라이트 21, 기냉 13, 기차디즘 9, 주신 9, 레드빈 19, 매직봉 19, 제롬 20, 유닛장 9, 김지연 0 0이신 분들이 조금 있네요. 부탁드립니다. 아, 순위를, 순위를 버리고 이제, 어? SR을 택하셨네. 자, 이제 고통의 시간인가? 타워가 건수가 그렇게 많잖아. 100건 좀 넘네요. 좀 있긴 있다. 하죠. MGM팀 호야호야 1등 축하 축하 축하. 아, 미눈님 좀 더 감아주세요. 약간 자리 싸움 같은데, 살짝 충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I don't know, left, right, 매직봉. 앞쪽이다. 앞쪽인가? 아, 여기구나. 아, 뭐, 뭐, 이거는 뭐, 깨도 안 되지 뭐. 아, 넘어갑니다. 이건 이 정도까지 다 넘어갈게요. 네, 이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초반 사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 잘한 건 다 보고 넘어갈게요. 아, 자리 싸움 겁나 치열했네, 여기. 처음에 뭐야, 이거. 처음에 자리 싸움 뭐야. 여기, 손두권 진짜, 이 코스트 진짜. 이걸 또 집약이. 와, 치열했네, 치열했네. 뺏기면 지니까. 여기서 벨로서 선정하고, 여기선 살짝 충돌이 있었고요. 이 정도였네요. 어, 이 정도였네. 이 정도면 양호하죠, 이 정도면 진짜. 아, 레드빈 님이 잔디 빠지면서 로크 님하고 충돌이 났었고 그리고 여기 충돌을 봐야 돼요. 유님 푸싱이네요, 그죠? 예, 유님 푸싱에 포야님도 말렸고 와, 그 자, 이 코스트 잘 뺐네. 와, 참하니 유일한 유일한 적이었네. 잘 뺐네. 와, 카일 님 잘 뺐네. 어우, 잘 뺐네, 이거. 이거는 뭐 심의 받을 게 없는데, 잘 뺐는데? 이거는 뭐 걸린 거고, 피한 거. 이건 뭐, 잘 뺐네. 오, 잘 뺐어. 괜찮은 건데? 그 다음에, 이. 지금 두 가지 사건이거든요. 소화가 두 개 있어서. 왜냐하면 여기도 다섯 대가 여기 있냐? 여기 왜 다섯 대가 있어요? 여기 왜 다섯 대가 있어요? 괜찮은 거 아닌데? 여기서 지금 이 사이하고 별개로 유닛장님 매직벅리 사고네. 그죠? 여기 막았고 이것도 하... 이게 지금 유닛장님이 받치긴 했는데 앞에 사고를 보고 유닛장님도 이거 피해서 더 안쪽으로 파고 드는 거고 안에서 거기서 또 아래 파고 드는 거고 그러면서 사고가 겹치고 막히면서 엔진이 터졌네? 왜 터졌지, 이거? 아니야. 이거 3단점이 터졌네. 다치기 전에 터졌는데? 간 거 아니에요? 아, 바퀴가 들어갔어요? 아, 아, 바퀴가 아, 바퀴가 갔네. 아, 바퀴가 터졌네요. 아, 바퀴가 터졌네요. 아, 바퀴가 박살났다. 아, 바퀴가 버그 생겼네요, 바퀴가. 어, 바퀴가, 바퀴가 사라졌네. 바퀴가 사라지면서 이것도 뭐 사고를 있던다. 아, 뭐, 가로 가. 잠깐만. 잠깐만요. 아, 귀찮으신데 뭐야, 이것도. 아, 여기서 서로 또 쌍방으로 아, 서로 못 보고. 잠깐만. 내가 이거 지금 약간 만화책 많아 보는 거 아니죠? 아니, 야. 아니, 자동차 타면 이런 거 처음 봐. 벽치기 보소. 아, 진짜. 전부 다 사고 일부러 볼게요. 아, 근데 비켜주려고 치운 거죠, 저번 차를. 여러분, 여기까지 사고가 어, 45건. 어, 여기서 30건 있어, 30건. 아, 시원하게. 가운데라서 찬발력 때리려고 거고. 거기 빈틈을 보고 찌는 거고.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거 자리 싸움이죠, 네. 와, 민행. 잘못했죠? 우와, 저기서 인코스. 와, 잘 뺐나 싶었는데 박았죠? 네. 와, 했는데 박았죠? 아, 이거 매직봉 없죠? 이거 매직봉 안 되죠? 네. 이거 매직봉 잘못 들어갔죠? 아, 후벽 팠네? 되겠다, 되겠다. 아니, 아, 이거는. 와, 모르겠다. 어, 이거는. 아, 여기 들어가긴 딱 각이 나오긴 나왔구나. 어어어, 이거 잘못 건드렸다, 잘못 건드렸다. 어디서? 아, 이게 한큰싸움이라서. 아, 살짝 넣었는데 걸렸네, 이게. 이게 라인이 어렵다 보니까. 약간 칼라인 타야 되니까 다들 쓸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네요. 이게 제가 그냥 조금만 보고 넘어가는 게 달리신 분들은 다들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이거, 이거 막 잘 잘못을 따지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거든요. 잘 따지기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이죠. 서로 간에 합이 잘 맞으면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붙었죠, 이거? 브레이킹 잡았어요. 브레이킹 잡았어야 돼요. 브레이킹 잡았어야 돼요. 한 번 더 치면서 안전 돌아갔죠. 브레이킹이 늦으면서 충돌이 발생했죠 이거는 아 이건 아마 페리티 먹어도 아 이걸 이거는 뭐 잘 들어갔네 또 레드민님 무리했죠 두 분님 오늘 기분 안 좋았는데 다시 좋아졌어 경기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경기 끝나기 한 바퀴 전까지만 해도 야 이거 이번 주 오늘 고달프겠는데 고달프겠는데 경기 끝나자마자 어 뭐지? 떡상했어 시작부터 말려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이건 쭉 큰일 났는데 이렇다가 떡상했어 어? 어떻게 나쁘지 않았는데? 전만해도 아 퀄리 망해요 퀄리 기록 안나와서 막 아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아 놀림감 내고 해야 된대 두 분님 기분 좋아졌어 이걸 또 사실 뭐 벨로섬님이나 벨로섬님은 이럴게 없거든 1등하면 야 됐다 됐다 어 이번주로 됐다 이거고 두 분님은 지금 이럴게 많거든요 원래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올 때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도전자는 걱정할게 없어 실패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아 이걸 또 연료가 아 진짜 격하게 넣으시길 이렇게 나갔죠 이게 그래서 추월 안하고 이제 하고 가죠 여기서 이제 기차의 푸싱이 났기 때문에 추월을 안 했어요 이런것도 여러분도 다 보시면 됩니다 카일님이 진짜 빨리 늘었어요 호주핑 어드밴티지 약간 조금 배틀에서 조금 이제 떨리긴 하지 다른 사람들이 근데 랩타임이 잘 나오니까 랩타임이 어 최근에 엄청 잘 나오니까 아 이거 아이돈도 잘못한거 같은데 이거 물렸었죠 물렸다고 봐야되겠죠 아 이거 아이돈도 많이 들어왔어요 어 예 그죠 예 아 이거 그죠 예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누르는 각이 안 나왔죠 예 근데 이걸 또 와 야 야 이걸 또 한번 야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봤어 충놀라는거 보고 야 이거 왔다 가 왔다 먹자 먹자 어이 먹여 못 먹었어 어 야 한입 이거 한입 먹고 한입 더 먹으려고 이걸 또 한번 빨아 땡기려고 하다가 어 아 이걸 또 미냉 아 그래도 솔직히 갈만 했어 어 솔직히 이거 언제 먹을만 했죠 갈만 했지 먹으러 갈만 했지 딱 왔는데 그죠 각이 딱 딱 앞에 걸리면서 이제 딱 또 충돌 그니까 지금 계속 여기서 충돌 났다는거는 로쿠님이 여기서 브레이킹 빠르다는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룬님이 이걸 조금 더 활용을 해서 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앞에 걸린거죠 그죠 그니까 브레이킹 포인트가 서로 안맞았다는거에요 로쿠님 브레이킹이 좀 빠르니까 계속해서 간격이 좁혀진거 보니까 로쿠님 여기서 좀 1인 퍼포먼스였다 아 이거 매직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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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매직뽕 잘못 달았죠 와 근데 이거 또 살리면서 아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아 제가 지금 화면에 그때 방송에서 제대로 안잡혔는데 여기서 매직뽕님 때문에 어 튕기면서 어 이거 매직뽕님 미스 났죠 이러면서 여기서 제어가 안됐구나 브레이킹 늦었고 아 방송에는 이거 코스아웃 한거만 잡혔죠 아 이 이게 비하인드스토리가 있었구나 아 오늘 매직뽕님 무리했죠 그죠 옆에 못봤죠 보고 들어왔 한단에 쑤었어야 되는데 매직뽕님이 마우스거든요 아 아 이건 뭐 자리싸움이죠 이건 자리싸움이에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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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첫번째 자리싸움이었고 약간 쓸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충돌 여기까지는 인정 다음 레드빈님 이게 잠깐만 이게 인캠 좀 볼게요 여기까지 자리싸움 자리싸움 볼 수 있어요 턴인데 아 여기서 밀리면서 충돌이 컸다 여기서 쓸리면서 온게 컸다 이거는 여기서 쓸리면서 와가지고 이 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거 레드빈님이 조금 무리한 것 같은데 그쵸? 그 레드빈님 무리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어쩌고 이거는 게로미는 어쩌고 없고요 그래서 위링님 고의로 절대 아니고 아 안전하게 갔는데 안전하게 갔는데 뒤가 걸렸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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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레드빈이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게로소 풍빈 아우 아 동타임때 사고 하나 더 있네 아 이거는 씨 와 이거는 배틀을 잘했네 와 이건 거의 뭐 실제로 하면 충돌 안 날 거예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가상으로 하다보니까 충돌이 날 수 밖에 없는 부분 실제로는 옆에 보이니까 충돌 안 나지 아니면 조금 날 수 있겠지 근데 VR로 하는게 아니니까 그 정도 감안해야 되니까 아 빠졌네요 네 두분님 못 피한거고 아 갑자기 어 그쵸 두분님은 파악할 수 없죠 이게 어쩔 수 없면 가야되고 두분님 잘못선 아니에요 지금 이전에 충돌이 나서 갑자기 감속이 됐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빠졌는데 완벽하게 안 빠지니까 못 들어갔어 더 빠졌으면 공간이 비면 들어갔었는데 안 빠졌죠 더 빠지길 원했는데 어떻게 두부님이 5등을 했지? 벽차가 많이 나는데 잡아요 이제 1, 2, 3, 4 그 다음 두부님이거든요 여기 로쿠님이 5등이 아닌데 1, 2, 3 아 이거 체크한 준거죠 여기까지는 자리 싸움 아 근데 카스토리님도 잘했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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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걸어볼 만한 상황이 없고 카스토리님도 잘 버텼는데 3, 2, 3 4, 3 1, 2, 3 2, 3 2, 4 3 3 2, 3 3 2 3 1 2 3 조르고 아까 애매하게 좀 안주긴 했어 애매하게 좋아 좋아인데 안줘 안줘 그런 느낌이었어 경계선상에서 다리를 내놔 내놔 아직 무한같은데 아닌데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어려 부분 부싱 이거는 양보로 해줘야 되겠죠? 양보하자 양보했어요 확실하게 본인이 부싱했기 때문에 했구요 잘한거에요 넣은게 잘한거에요 아 이 정도면 딱 칼같이 한잘에 났다 어 잘한거에요 아 이 정도면 딱 칼같이 한잘에 났다 몸싸움 와 뭐야 저 와 이거는 뭐 오 오 아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요 따라가 오오 아 이거 자리 싸움 했어요 아 아 이거는 뭐 찍어 눌렀죠 예 알이 끝나네 이렇게 끝나네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 차가 어떻게 뻗은지 못봤거든요 어떻게 뻗은거지 압도적 1등에서 뒷차가 안보일정도 1등인데 이게 사라져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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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자 아 터졌다 아 아 이거 무조건 터지네 무조건 터지는 각이네 예 아 왜있지 어 아 무조건 터지죠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일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